아이고 오 오 오오 오오 그런데 요게 어디에 나오겠어요 동부지역에 그 민효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요게 그래서 요게 특징인데 요게 또 왜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데 필요하냐 하면요 이 목을 쓰면 표활양이 좋아지고요 굉장히 몸이 건강해져요 으으으으으으 목을 꺾는 소리기때문에 요걸 함으로써 목 목이 잘 쉬지 않고요 굉장히 피할양이 커지는 그런 창법을 써요 여기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부산이나 경상도 일대에 이렇게 노래를 보면 쾌지나 징징나네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래에 곡에 들어가요 8월이라 가윗날은 쾌지나 징징나네 이거 쾌지나 징징나네 잘하시네요 여기서 명창이 한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면 건강이 되게 좋다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장수하세요 장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장수의 비결이 있는 소리가 또 있어요 어느 지방으로 가느냐 평양으로 가면 굉장히 장수할 수 있는 목을 쓰는데 이 평양, 황해도 이쪽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를 보면 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요 혹시 왔구나 들어보셨죠 그분이 저희 스승님이신데 지금 고인이 되셔서 고이은관 선생님이신데 저희 선생님께서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분은 일생 17세 때부터 98살 계십 때까지 이게 뭐겠습니까? 폐활량이 굉장히 길어진다 일단 건강하게 살아야 백세시대가 좋은 거죠 백세시대에 힘들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말을 많이 하려면 어째야 돼요? 많이 해도 힘이 들지 않아야 돼요 딴 분들은 조금 얘기했더니 너무 힘들어 난 밥을 또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또 살찌죠 그리고 또 당 생기죠 아우 나 그냥 당겨 땡겨 이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소리를 평양 사람들 식으로 질르는 거예요 길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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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어우 안 어려워요 자신감이 굉장히 없으신 거 같아 그냥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예 장수의 비결이에요 자 장수는 이제 어르신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장수 개념이 있어야 백세시대에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맞죠 훨씬 고 정수부 지화자 오라